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미국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2. 중국의 자존심은 파괴됐다. 3. 방산시장의 제왕.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미국의 국방기술은 1등. 한국의 비밀병기의 등장은 정반대임을 증명했는데 최근 전세계에서 UAM 개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이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전세계 많은 기업들이 테키나 수직이착륙 비행체 UAM에 대한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데요. 앞서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이착륙 무인기 공동개발사업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결과 활주로 없이 해상함정에서 뜨는 수직이착륙 무인기를 개발해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착륙 환경에 고해받지 않고 임무수행이 가능한 수직이착륙 무인기에 대한 소유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는 북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이착륙 등 무인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더욱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공개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요. 특히나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이 공개되며 큰 화제가 됐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과 러시아 등의 모델은 그 날개 길이만 20에서 30미터 정도로 공개 당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는데요. 한국에서 개발 중인 모델은 날개 길이가 그보다 더 늘어나 30미터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알려져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며 미국마저 놀라게 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운용 중인 무인기는 이륙시 발사대가 필요하며 착륙시 후크 제동장치를 사용한다 해도 일정 길이 이상의 활주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대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대에서는 운용하기가 힘들어 이착륙 환경에 고해받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직 이착륙 무인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이 많아 활주로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 수직 이착륙 능력을 보유한 차기 무인 항공기 사업을 국내 연구개발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수직 이착륙 무인 항공기 사업으로 총사업비 약 1조 3천억을 들여 2022년에서 2023년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러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현재 국책과제에 참여 중인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대한항공과 수직 이착륙 무인기 공동 개발 사업 협약을 체결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양산은 해당 협약으로 기존 고정익형 항공기의 물리적 제약과 멀티콥터형 소형 드론의 제한적인 운용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수직 이착륙형 무인 항공기 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육성에 함께 힘쓰고 있죠. 한 관계자는 협약으로 최근 도심형 항공도통과 무인 항공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직 이착륙기 체계 개발 부문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그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시 베셀과 대한항공이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는데요. 관련 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베셀은 전 거래일보다 9% 이상 오른 가격으로 거래됐습니다. 많은 이들의 기대에 힘입어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활주로 없이 해상 함정에서 뜨는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공개했습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2022 국제해양안전대전에서 해당 수직 이착륙 무인기를 선보였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진행한 무인 항공기 기반 해양안전 불법 어업 수산생태계 관리 기술 개발 국책 사업에 맞춰 추진됐습니다. 그로 인해 해당 무인기는 해양안전 불법 어업 감시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죠. 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함정 탑재형 무인기에 실제 테스트 중인 시제기와 지상통제 시스템을 전시했는데요. 김치봉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는 연말까지 개발 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국내외 미래 무인비행체 산업에 발전된 개발 지표를 제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최근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완성차 업체들까지 도심형 항공교통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 산업 선점을 위해 뛰어들고 있는데요. 테키나 대한항공은 보잉, 프레셋 휘트니 등 글로벌 항공업체들과의 네트워크 사업 경험이 풍부합니다. 대한항공은 1978년부터 미군 창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전투기, 수송기, 헬기, 창정비 및 개조 사업을 해오고 있죠. 여객운수업으로 많이 알려졌지만 방산시장에서도 뼈가 붉은 기업입니다. 대한항공은 2022 드론쇼 코리아에서 중고도 무인기, 실물 기체와 수직 이착륙형 정찰용 무인기, 다목적 하이브리드 드론, 인스펙션 드론 및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등 다양한 무인 플랫폼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대한항공은 지난 6월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나섰는데요. 대한항공은 그동안 축적한 저피탐 무인기 분야의 기술력을 고도화해 미래 스텔스 무인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저피탐 무인기는 유인 전투기와 편대를 이루어 유무인 복합체, 개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통상 유인기, 일대당 무인기 3에서 4대가 편대를 구성해 유인기를 지원 및 호위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유인 전투기가 적진을 침투하기에 앞서 무인기를 이용하여 적과 먼저 전투를 하거나 정찰 임무를 수행해 조종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으며 급작스러운 전장 상황 변화에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미래 기술인 유무인 복합편대기, 군집 제어, 자율 임무 수행 등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해 최첨단 무인기 시장을 선도하는 것이 대한항공의 목표라고 하죠. 대한항공 역시 지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 참가해 첨단 무인기 제품과 기술을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 대한항공은 저피탑 무인기, 무인편대기, 수직이착륙 무인기, 하이브리드 드론 등 무인기 관련 다양한 제품과 첨단 기술을 공개했는데요. 테키나 수직이착륙 무인기는 회전잇기의 수직이착륙 기능과 고정잇기의 고속비행이라는 장점을 결합한 복합형 비행체 기술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분해와 조립이 간편하다. 차량에 여러 대를 탑재하여 이동할 수 있어 기동성이 높다. 야전운용에 최적화됐다는 등 좋은 평가가 이어졌죠. 뜨거운 관심을 받은 대한항공 측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K-방산의 주역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종합기업으로 국가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 포부에 걸맞게 대한항공은 최근 국방과학연구소와 손잡고 스텔스 수직 이착륙 등 무인편대기 기술 개발에 앞장서게 됐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난 10월 대한항공은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진행되는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 과제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저피탐 무인편대기 개발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미래도전 국방기술 과제 중 하나로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발되는 기술인데요. 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해 11월부터 무인편대기 기술 개발에 착수해 기본 설계를 마쳤으며 대한항공은 상세 설계 단계부터 호흡을 맞추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내 대표 기업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 또한 2022 대한민국 방위산업전에서 차세대 국산 항공기들을 소개하며 많은 고객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카이는 미래전의 핵심이 될 해전익 고정익 UAM 등을 전시했는데요. 테키나 민군 겸용 플랫폼으로 자체 개발할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을 공개하며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공개된 순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은 카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수직 이착륙 비행체입니다. 현재 자체 RD 투자를 통해 축소기 선행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4년 초 비행시험까지 완료될 예정이죠. 이후 2025년까지 분산전기 추진과 소음 등 UAM 특화 기술 확보에 주력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9년까지 UAM 독자 모델을 개발하겠다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카이는 국산 전투기와 헬기, 우인기를 개발 제작하면서 UAM 개발에 필요한 기술 중 약 70%에 해당하는 기술을 이미 보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도심에서 운용되는 UAM의 경우 수직 이착륙 기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수직 이착륙 비행체 UAM 형상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UAM은 향후 민간뿐만 아니라 군관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이의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UAM 산업의 발전을 위해 국내 유일의 항공기 체계종합 업체인 카이가 중심이 되고 정부 차원의 핵심 소재, 부품 장비 육성을 통해 기술 종속 없는 국내 기술 기반이 국방 UAM 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강구영 카이 사장 역시 자주 국방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고부가 같이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카이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무인기 개발과 양산을 선도해왔습니다. 1991년 한국군 최초의 국산 무인기인 IQ-101 송골매를 시작으로 차기 군단 무인기와 무인전투기 연구 개발에 매진하고 있죠. 한편 한국에서 개발 중인 수직 이착륙 무인기는 그 날개 길이로 매우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현재 세계 최고의 무인 항공기로 꼽히는 미국의 MQ-9의 날개 길이는 20m 러시아의 알티우스-U의 날개 길이는 30m로 그 거대한 길이로 화제가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를 뛰어넘는 30m 이상의 날개를 가진 모델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며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나 여러 방면에서 미국의 MQ-9를 훌쩍 뛰어넘어 차세대 수직 이착륙 무인기 시장을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하죠. 압도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드론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중국이 이를 믿고 서해를 넘어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콧대를 눌러줄 수 있는 첨단 무기가 한국에서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는 이 무기를 사용하면 중국의 수천대 드론 때도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기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이죠. 원거리에서 벌떼처럼 몰려드는 무인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적의 요충지를 깊숙이 파고들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잡아야 본전이고 놓치면 막심한 손실을 입는 비대칭 전력 수준에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러한 장점이 잘 드러났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다양한 드론들이 러시아군 전차 위로 유유히 날아가 떨어뜨린 포탄으로 잇따라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미래에는 전차가 아예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은 단 한 대의 드론에 눈이 팔린 사이에 미사일에 얻어맞고 격침당하는 고려까지 당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죠. 이를 지켜보던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은 특유의 물량 공세로 어마어마한 양의 드론을 확보해 드론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차와 기갑 병력에 혼신을 쏟고 있는 한국군한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4위 기갑 전력을 보유한 한국은 국산 전차를 전세계 이곳저곳에 수출까지 하면서 점차 레드팀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차 잡는데 특화된 드론 전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를 돌파할 생각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전차를 잡아내는 모습을 본 중국은 전략이 들어맞았다고 판단해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전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드론이 전장의 스타로 떠오른 요즘은 그 정도를 넘어서 앞으로는 아예 전차가 사장될 것이라는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거함거포주의의 대명사였던 거대 전함들이 제대로 주포 사격을 해보기도 전에 공중에서 달려드는 함재기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린당했던 것처럼 전차 역시 드론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전황을 지켜보며 드론의 성능에 확신을 갖게 된 중국은 지금도 틈만 나면 드론으로 가까운 대만 해안의 초소를 엿보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한국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드론 변기의 증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죠. 바로 군집 비행인데요. 수십 수백 대의 작은 드론이 때를 지어 날아가 목표물이 드론의 수량에 미쳐 다 반응하기도 전에 파고들어 자폭해버리는 전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폭 드론 한 대 한 대가 줄 수 있는 피해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밀어붙이면 적은 수의 항공기 몇 대를 막는 데에 특화되어 있는 기존의 반공 시스템으로는 이를 전부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벌떼가 몰려들면 손으로 한 두 마리를 쳐내더라도 남은 수백 마리한테 쏠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제레식 경기로 그나마 이의 저항이라도 해보는 방법은 기관포 화망을 펼치는 방법뿐 이미 시계 외 전투에 특화된 현대의 무기체계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탑재된 몇 정의 발칸포에 의존해 화망을 펼치게 되겠지만 이 또한 포착할 수 있는 표적의 수에는 한계가 있죠.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에 군집 비행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 전차와 같은 기갑 병력은 물론이고 적수가 없을 것만 같던 항모전단조차도 별다른 대처조차 못한 채로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운용비용을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교환비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드론이라도 무적은 아닌 법. 드론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한 번의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천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중국의 민간 드론 회사가 공연을 하던 도중 경쟁업체의 방해로 드론 수백 대의 제어에 실패하고 통제를 잃은 드론들이 무력하게 떨어지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여기서 경쟁업체가 방해, 공작에 동원한 것이 바로 드론의 천적인데요. 언뜻 일반적인 소총과 비슷한 외관을 떤 이 무기는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개발한 것으로 안티드론권이라고 불립니다. 드론이 워낙 접근하기가 쉬운 기술이다 보니 고가치 군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위협에 시달리는 세계 각국은 어떻게든 효과적인 드론 방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중 폭발탄 같은 제레식 무기부터 레이저 병기 같이 SF에나 나올 것 같은 기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 중 상용화되어 실전에서도 쓰이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 안티드론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만든 안티드론권은 성능과 휴대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재민 관련 특허 19건,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국내의 수많은 기관 시설은 물론 정부 청사에까지 납품되며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등장한 휴대용 안티드론권 실드론 P 타입은 극대화된 휴대성으로 단독 임무 수행도 가능하며 시스템과 연동할 시 통합 운용도 가능한 범용성을 보여주었죠. 안티드론권은 방에 전파를 방사해서 사정권에 들어온 드론이 원격 신호를 수신하는 것 지체를 봉쇄합니다. 원점으로부터의 명령 신호가 사라지면 드론은 보통 즉시 작동을 멈추고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멈춰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죠. 그때부턴 드론도 그냥 가만히 있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전파를 통해 드론을 막는다는 것은 의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물리적인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잔해나 폭발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드론이 공격하는 목표가 꼭 전차 같은 군 자산뿐이라고는 한정할 수 없죠. 드론을 물리적으로 격추하려다 보면 사선상의 아군 병력이나 아군 시설물 등이 들어가 버려서 드론을 관통한 탄환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의 경우 유폭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가지처럼 복잡한 구조물이 많은 환경이나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조금의 시설물 피해만으로도 큰 손실이 되는 환경에서는 드론 방공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안티드론 건은 드론에는 생체기 하나 내지 않으면서 작동만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드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티드론 건은 드론 하나하나를 일일이 노릴 필요 없이 일정 범위 전체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데요. 총구로부터 방사가 40도, 교란거리 500미터 내에 전구역에 방해 전파를 방사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봐도 최대 교란거리에서는 무료가로 새로 50도. 6미터에 달하는 구역을 드론 청정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때를 지어서 올려드는 군집 비행을 견제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밤하늘의 오륜기를 드론으로 그리는 퍼포먼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투입된 드론이 1218대에 최대 비행폭은 400미터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론상 단 8정의 안티드론건만 있다면 이만한 규모의 드론 무리조차 몇 초 만에 전부 고철 더미로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병사 개개인이 휴대하는 것이 가능한 크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드론 방공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도 이 안티드론건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탄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무기다 보니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방해 전파를 계속 조사하고 있어야만 드론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배낭형 배터리에 따로 연결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죠. 또한 물리적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에 반대급부로 드론을 정지시키는 한정적인 효용만 제공하기 때문에 드론을 파괴하려면 추가적인 공격을 가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총기 악세사리형으로 개량하는 것인데요. 고성능 경량 배터리와 일체화하고 개인 화기에 레일 마운트에 호환시켜 드론을 정지시킨 후에 즉시 실탄을 쏘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티드론건을 확대해서 기동 경기에 탐재하는 것입니다. 최근 LIG NEX1은 차세대 드론 방어체계의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상용 드론에 대한 탐지와 식별 재밍이 가능한 재머를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이죠. 이 재머의 작동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안티드론건과 동일한 것인데 사람이 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배터리 용량 및 출력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또한 후일 이 시스템이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에 탑재되게 되면 자연히 화력체계도 갖춰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지시킨 드론을 파괴하는 일도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변기에 등장으로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향후 등장할 전차들도 이에 저항하기 위해 드론 방어체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의 LIG가 발빠르게 드론 방어체계에 뛰어든 바 한국의 기갑 병력은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점점 커지는 안티드론 시장을 선점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드론이 전장에서 활약하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던 만큼 안티드론건과 드론 방어 체계 역시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기적인 상황만 보고 설불리 드론 전력 강화에 영향을 쏟았던 중국은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껏 벌떼 같은 드론을 만들어 띄워도 안티드론건의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우수수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보까지 수집당할 수도 있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자 중국은 한국의 전착대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또다시 오만한 중국의 콧대를 눌러준 가운데 이미 한국의 드론 방공 기술을 수입하길 원하는 국가들이 줄에서 대기 중인 상황 한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군사기술과 수출시장 양측에서 지난 11월 30일 중국의 망령 뉴스는 최근 한국의 무기 수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홀에 110억 달러를 뛰어넘을 것이다. 매체는 한국의 무기 수출이 최근 5년간 약 183%가 증가해 국제 무기 시장에서 3.1%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세계 7위에 올랐고 이런 한국의 방산 수출 호조는 연말까지 이어져 연간 수출액이 110억 달러를 돌파할 것 으로 내다봤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이 호조를 이루기 시작할 때부터 중국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한결같이 한국의 무기 수출을 폄하하기 바빴습니다. 한국은 기술 이전을 해줍니다. 그냥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 이전을 해주는 것이지 무기의 원천 기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은 원천 기술이 없으니까요. 그러니 전체를 조립하는 기술을 이전해주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건 없이 이전해주기도 하고 생산라인을 깔아주기도 합니다. 비록 한국은 대형 무기를 만드는 전체 생산라인과 연구제작 시스템 그리고 개발 능력은 없지만 조립과 설계 제조 및 원가라는 장점은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저렇게 조립하는 것은 그냥 다른 사람의 부품과 기술을 가져와서 어찌됐든 만들어서 그 기술과 제품을 공급하면 그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작년부터 영국 육군의 기동화력체계 MF 피자주포 획득 사업에 제안을 받으면서 영국 정부와 현지 방위 산업 관계자들로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MFP 사업은 기동화력 체계 증강 사업을 추진 중인 영국 정부가 자국에 노후화된 AS-90을 대체할 신형자주포 116문을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며 그 금액만 무려 1조 원에 이르는 대규모 사업으로 2025년에 최종 사업자를 선정 2027년 전력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작년에 영국 국방부가 주관하는 새 국제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첨단 지상장비와 무인방산 시스템을 선보이며 이미 눈도창을 찍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국의 MFP 사업의 핵심 요건은 자동화 포탑의 탑재 여부입니다. 따라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K9의 계량형인 K9A1은 반자동 탄약 장전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다시 계량한 K9A2를 가지고 영국을 접수하러 가게 됩니다. K9A2의 스펙을 보면 이보다 더 위대한 자주포는 답변간 나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기존의 K9A1의 탄약 운용 시스템은 반자동 또는 수동이었지만 K9A2에서는 탄약 장전 시스템을 완전 자동화해서 버튼 하나만으로 사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자동화했습니다. 즉 좌표만 입력하면 포신이 자동으로 작동되며 포탄과 장약도 자동으로 장전되게 되는데 이를 통해 정지 상태에서는 30초 내에 사격이 가능하게 되며 이동 중에도 1분 안에 포탄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 장전되는 완전 자동 장전 장치 덕분에 기존 5명의 승무원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어 인력 감축에 2점까지 얻게 됩니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에서는 이 K9A2의 자동 장전 장치 영상에 기가 막히다는 반응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데요. K9자주포 2차 성능 개량의 핵심 기술로 개발된 자동화 포탑입니다. 155mm 포탄과 새로 개발된 둔감화 장약이 동시에 자동으로 이동 및 장전되고 있습니다. 핵심 기술 개발 완료된 자동화 포탑에서 발사되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포탑 문용 장치를 유학식에서 전기식으로 바꿔 기존 분당 6발의 발사 속도를 9에서 10발로 증가시켰으며 현재 3분간 최대 18발을 발사할 수 있는 수준에서 3분간 최대 27발을 발사할 수 있게 업그레이드 되며 여기에 사거리도 54km로 대목 늘어나 화력이 한층 더 강화되게 됩니다. 또한 기존의 포탑 위에 달린 K6 중기관총 운용을 수동에서 원격 사격 통제 체계 RCWS로 개선되어 사수가 밖으로 나오지 않고도 내부에서 원격으로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다가 복합 소재 고무 궤도를 장착해 기동성 향상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방산의 본고장 군수산업의 선진국인 영국을 재패하기 위해 지난 9월 레오나르도 영국 법 일리어나도 UK와 피어슨 엔지니어링 피어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세계 최대 방산기업인 도키드 마틴의 영국법 일라키드 마틴 UK까지 공식 합류한 팀 선더를 이미 출범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30일 팀 선더는 트위터를 통해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영국에서 열리는 DVD 포럼 2022 전시회 참가를 위해 K9A2가 영국에 도착했으며 한화 디펜스는 유럽 최초로 최신 K9 선더 자주포를 전시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K9은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자주포로 52구 경장 자주포로는 독일에 이어 전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한 한국을 대표하는 무기입니다. 2000년에서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시장의 48%를 차지했으며 최근 노르웨이 호주 이집트 폴란드와의 수출 성공에 힘입어 지금은 65%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야말로 천하를 통일한 적소가 없는 무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올해 4월 중국의 한 군사 전문가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이례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한국의 K9선더의 판매가 심상치 않습니다. 터키, 인도, 이집트, 호주, 핀란드와 연달아 계약을 체결하는가 하면 이제는 서방국가의 본진인 영국의 차세대 자주포 사업 입찰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K9을 차세대 자주포로 시켜세우는 것에 대해 많은 이들이 떨떠름해합니다. 원인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하지만 모두들 이게 기분 나쁘다며 이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데 하지만 한국의 K9이 잘 팔리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 언론들은 작년 2월부터 끊임없이 이번 한국의 영국 자주포 시장 공략과 관련한 뉴스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만약 우리가 이번에 방산 선진국인 영국을 뚫는다면 중국은 앞으로 한국산 무기를 비난할 명분을 잃게 될 것이며 영국의 자주포를 판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무기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국의 무기와 비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수출과는 달리 방위산업의 수출의 의미는 국가의 생존을 타국에 의지한다는 것이며 이는 국가 간 신뢰, 리듬이 최고점에 이르렸을 때 가능한 것으로 한국이 끊임없는 무기 수출을 통해 동유럽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과 더욱 더 강한 동맹의 힘의 연대를 과시하는 것 중국에게 좋은 점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9A2가 특별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영국 입찰에서 순조롭게 우위를 점할 것이다. 현재 한국산 자주포와 경쟁할 상대를 찾기가 어렵다. 라는 뉴스를 일찌감치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고위 내부 자동 잠전 모습을 보니 불티나게 팔릴 것 같아. 발사 라인을 포탑 후미로 옮긴 것 같은데 우붓 이대가 같이 포탄을 전달하는 건 봐 살벌하다 진짜 한국의 저 자동 잠전 잠치를 보니 진짜 자주포가 온지 이제야 알겠어. 그럼 위해 연필도 포병전에서 북한이 2차 대전 때나 쓰던 견인포도 이기지 못했는데 딱 봐도 지금 한국산과 경쟁할 서양의 자주포가 없어 비교 자체가 의미 없다는 말이야. 저 자주포를 포함해서 한국산이 몸발을 것들이 있단 말이야. 배울 점이 있어. 정말 기가 막히네. 자동화가 장난 아니네. 가볍게 볼 물건이 아니야? 전쟁 터지면 저렇게 목잡하게 잠전하는 거 별로인데. 키보드 워리얼은 K9 봤으니 그래도 북한의 포틀은 이기지 못한다고 또 떠들어야지? 잘난 아니네. 하이레벨이야. 역시 세계 판매량 1위라서 그런가? 물건이네. 우리나라가 이번 영국의 MFP 사업에서 결실을 이뤄낸다면 방산 선진국 영국을 넘어 유럽 전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오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로 판매되는 우리나라의 이런 무기들이 전쟁이 발발한 곳이 아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